루마니아의 평화로운 마을에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마을의 강가에 작은 미나리 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미나리는 정화와 회복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미나리가 맑은 물의 기운을 받아서 또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식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알렉산드라는 강가에서 신선한 미나리를 수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미나리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중요한 풍수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매일 미나리를 만질 때마다 또 매일 미나리를 보게 될 때마다 미나리야 돈복을 가득 담아줘 라는 그런 풍수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이 돈복 터지는 주문은 알렉산드라가 재물운과 행운을 꺼려들이기 위해서 매일 행한 중요한 풍수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도시에서 전통 그 요리 축제에 참가하게 된 그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재배한 그 미나리로 그 특제 요리를 그 선보이게 됩니다. 그녀의 그 요리는 축제에서 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 음식을 맛본 뒤에 상쾌하고 또 정화된 그런 기운을 얻겠다고 그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알렉산드라의 그 미나리 농장은 큰 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 많은 곳으로부터 그 주문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이런 성공은 단순한 그 운이 아니죠. 미나리와 그 함께한 풍수적인 그 의식과 또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의 결과라고 알렉산드라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가 그 매일 미나리를 그 만지거나 또 미나리를 그 볼 때 외워주니 풍수적인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이 재물과 그 행운의 흐름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데 그 중요한 그 동작을 했던 것입니다. 미나리의 그 정화된 그 기운이 알렉산드라의 그런 돈복 터지는 그 주문과 또 결합이 되면서 그녀의 그 삶의 또 번영과 성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 그 알렉산드라의 이런 이야기는 미나리의 그 풍수적인 그 상징 또 우리가 그 매일 해주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주문이 또 어떻게 그 결합이 되어야 되는지 그때 또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우리에게 행운과 그 재물운을 또 불러드리는지 이 내용을 그 여실히 또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알렉산드라가 그 미나리를 볼 때마다 또 미나리를 그 만질 때마다 외운 이 돈복 터지는 이 주문은 알렉산드라에게 그 재물운의 그 흐름을 더욱 크게 그 활성화 시켜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알렉산드라에게 행운과 그 번영을 불러왔던 것이죠.